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갈비와 전복을 때려박았습니다. 함께 즐겨주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시죠. 갈비와 전복을 아낌없이 때려박았습니다. 갈비와 전복을 아낌없이 때려박았습니다. 보리밥이었습니다. 갈비와 전복을 아낌없이 때려박았습니다. 갈비와 전복을 아낌없이 때려박았습니다. 갈비가ильft에는 다음날까지 USTED 이뼘가 임금되럼이 만족하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보려고 합니다. 콩나물 청양고추 넣었더니 아주 매콤합니다 석용이 튄 돼지고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제가 어제 담은 콩나물 시장에서 사온거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밖에 문 밖에서 애견 딸기가 문 열어 달라고 해서 문을 팍팍 긁고 있습니다. 몰래 맛있는거 먹는거 안와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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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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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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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